안녕하세요. 함께 수록정답에 갖고 와주는 정답학 정국입니다. 자, 우리 하트 선택자들 9월 평가원 치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은 특히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땠나요? 확실히 작년보다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킬러를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보여요. 일단 계산량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드신 노력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할만해졌다. 할만해졌다. 하트 선택자들은 좀 위축되고 그랬을 텐데 올해 수능은 작년 수능하고 좀 다를 것 같아. 그래서 훨씬 할만한 수준으로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간단히 만들려는 조금 더 핵심만 물어보면서 계산량은 지저분한 계산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조로 수능은 이어질 거고 따라서 우리는 해볼 만하다. 오케이? 다만 1컷이 지금 현재, 현재는 42점이 뜨고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한 45점까지는 올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좀 더 쉽게 해주셨으면 우리 하트 선택자들이 좀 더 힘내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냐면 기출보다 작년보다 난이도가 낮았다고 해서 그 난이도 낮은 문제들만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기추를 많이 푸세요. 기존의 기추를 많이 풀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익히라는 것. 그런 똑같이 복잡한 수준은 안 나오겠지만 기추를 대비하는 게 기존의 기추를 많이 풀어보세요. 여러 번 풀어보세요. 한 다섯 번은 풀어보세요. 다섯 번 이상 풀어봐야 돼. 그러면 그거보다 더 쉽게 나오는 문제들이랑 대비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추를 많이 풀어보자. 그게 기축이다. 자,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1페이지만 선생님이 두 문제 정도 풀고 1페이지니까 나머지 2페이지부터는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자기가 풀어본 거하고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1페이지에 3번에 가보면 자, 밀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밀도 그래프를 주어졌는데 H2O에 대해서 자, 이 그래프는 이제 부피나 밀도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지 자, 보면 기억에서 보면 A는 H2O에 무슨 상태냐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도, 영하 4도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0도씨에서 상태가 변한 거지. 그럼 여기가 얼음? 그 다음에 이 이상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물 그럼 여기 얼음이고 물이니까 여기 물어봤죠. 자, 그래서 고체이다. 기억 오케이. 자, 다음에 니은에 보면 H2O 1미리에 들어있는 자, 분자 수를 물어봤는데 B하고 C하고 물어봤거든 그럼 주어진 자료는 밀도 그래프잖아. 밀도 그래프 그 밀도가 B, C 중에서 C가 크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둘 다 1미리, 1미리 라고 한 거니까 이게 날아가면 되는 거지. 그럼 부피가 같은 상태에서 밀도는 질량과 비례하니까 그러면 B보다 C가 밀도가 크죠. 그럼 질량이 크지. 질량이 크니까 그러면 분자 수가 우리 분자 수를 구할 땐 분자라고 나누잖아, 질량을. 자, 질량이 크니까 그래서 분자 수도 더 많겠다. C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자, H2O의 물의 밀도 자, 물의 밀도는 어디서 가장 크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잖아. 근데 여기는 4도 C지 여기는 0도 C고 어는 점은 0도 C니까 어는 점이 아니죠. 자, 여기서 디귿 틀렸고 기역만 맞으니까 정답 1번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한번 가볼게요. 자, 6번에 보면 6번 자, CO2의 상평형 그래프를 줬는데 상평형 그림을 줬는데 자, 거기서 P1, P2를 좀 찾아야 돼요. T1, T2하고 P1, P2는 이제 10보다는 작다. 뭐 이 정도보다는 작다라고 해줬고 자, 그럼 지금 P1을 보면 T1, T2에서 얘는 기체고 얘는 액체, 기체 공존이야. 그치? 그럼 액체, 기체 공존이니까 여기 어, 자, 이게 액체, 기체 공존하는 이 곡선상에 지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화 곡선상에 있을 텐데 여기는 기체니까 이쪽 구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 있는 게 T1은 이쪽 구간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T2는 이쪽, 여기 이 곡선상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 T1이 이쪽에 있네. 그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 요 정도를 선생님이 요 정도를 P1이라고 하면 P1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액체, 고체, 액체, 기체가 자, 공존하는 T2가 여기라고 할게요. 자, T2 그럼 T2를 여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만 있는 구간이 여기 있으니까 기체만 있는 구간 요 오른쪽 구간 자, 그러면 여기가 T1이 되는 거지. 그래서 T1하고 T2 크기가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T1이 크다. 자, T1이 크니까 기억보기는 바로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2를 찾아 봅시다. 자, 그럼 P2 같은 경우에는 액체, 기체, 공존이고 고체, 액체, 공존이에요. 그럼 고체, 액체, 공존이니까 융해 곡선상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 공존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기화 곡선상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곡선상에 있는 두 점이야. 자, 그럼 뭐 10보다는 작다고 했는데 그냥 그림상 쌤이 자, 그림상 봐봐 자, 요 정도 요 정도를 거주면 자, T1에서 T1에서 아이고, 이거 T2를 너무 이쪽으로 그렸다. 자, T2에서 T2를 좀 옮길게요. 자, T2를 P1을 아, P1을 좀 옮기자. 자, P1을 좀 옮겨서 요 정도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같은 온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 자, 그래서 여기가 T2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T1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를 설정하면 되는 거겠지. 자, T1 자, 그래서 T1이 더 큰 거 맞고 자, 그래서 T1에서 지금 여기는 기체 상태 자, 이게 P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P2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 고체, 액체, 공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 기체, 공존이니까 요 조건에 딱 맞았죠. T2에서 고체, 액체, 공존 그 다음에 T1에서 액체, 기체, 공존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보기 가보면요. 자, P1은 이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3중점의 압력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자, 니은 보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CO2에 녹는 점은 자, P1하고 P2하고 지금 P1보다 P2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P1보다 P2가 크면 여기 융해 곡선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융해 곡선과 외부 압력이 만난 지점들이 녹는 점이지. 그래서 녹는 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P2에서가 더 높다라고 했어야지. 자,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린 거죠. 자, 기억만 맞으니까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